1. 카미디어 박혜성 기자 토요타 브리우스스가 한 달여 만에 누적 계약 대수 350대를 돌파했다. 이는 연간 판매 목표의 40% 이상을 달성한 것이며 특히 구매 고객의 절반이 2030 젊은 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우스스의 첫 계약 고객 김희호 씨 34세 서울 거주는 샷 8220 3년 전 일본 여행에서 프리우스 씨를 타본 후 한국에서 판매되기만을 기다렸다. 샷 8220이며 샷 8220 시내 외근이 잦은 직업을 가진 나에게 높은 연비와 편리한 주차다. 매력인 프리우스스는 최고의 선택이라 생각한다. 샷 8220이며 샷 8220이며 샷 8220 시내 외근이 잦은 직업을 가진 나에게 높은 연비와 편리한 주차다. 매력인 프리우스스는 최고의 선택이라 생각한다. 샷 8220이며 가장 많이 판매된 하이브리드 모델로 그 명성에 맞게 런칭 전부터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었다. 샷 8220이며 샷 8220이며 샷 8220이며 다양한 컬러 외에도 리터당 19, 4km의 도심 연비, 컴팩트한 사이즈, 구매 시스지 감면과 구매 이후에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젊은 고객에게 잘 어필 된 것 같다. 샷 8220이며 샷 8220이며 고호조의 이유를 꼽았다. 프리우스스 시 시승 및 구매와 관련한 사항은 전국 토요타 전시장에 문의하면 된다. 코믹 앱, carmedia.co.kr 카피라이트 시 자동차 전문 매체, 미디어, www.carmedia.co.kr.td 스크린 위드스 윈도우 이노이드스, 이프 디디 스크린 위드스 1140, 라즈 모니터즈 다큐먼트 라이트 인지어 클래스 어데시티 구글 스타일 디스플레이 일라인 블라크 위드스 468px, 타이트 60px 데이터에드 클라이언트 컵합 037666237205336 데이터에드 슬라트 50억 3123만 2483 인지어, 이프 디디 스크린 위드스 1019, 티디 스크린, 라이트 인지어 클래스 어데시티 구글 스타일 디스플레이 일라인 블라크 위드스 468px, 타이트 60px 데이터에드 클라이언트 컵합 03766623713 10195336 데이터에드 슬라트 50억 3123만 2483 인지어, 이프 디디 스크린 위드스 1019, 티디 스크린, 라이트 인지어 클래스 어데시티 구글 스타일 디스플레이 일라인 블라크 위드스 468px, 타이트 60px 데이터에드 클라이언트 컵합 03766623713 1019, 티디 스크린, 라이트 인지어 클래스 어데시티 구글 스타일 디스플레이 일라인 블라크 위드스 300px, 타이트 250px 데이터에드 클라이언트 컵합 03766623713 1019, 티디 스크린, 라이트 인지어 클라이언트 컵합 037653 20,000,fi. 480점